Q. 여기는 언제 왔냐? 박영관님이 첫 등대회 복극해야 한다고?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네. 하하하 어어어어 싫어하지 마야 잘 걸으시잖아 오빠는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아저씨 나는 어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를 궁금해 해 본 적도 없지만은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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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의심을 받고 살아서 누구를 이렇게 의심하는 건 죽기보다 싫어 근데 어 야 이건 너무 그 지금 의심스럽잖아 이상하잖아 그 구급차에 그 숨겨놓은 금땅어리들 그건 뭐야 아니 세입 부모님한테 돈 봉투 왜 받는 건데 돈 안 받는다며 아 그 아까 그 깡패 같은 새끼들한테 갖다 바치려고 소원이네 뭐네 그거 들어주고 뒷돈 받는구나 에? 아씨 야 이거 개판이네 아 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죽어가는 사람들 그 마지막 절박한 그 마음을 에? 이따위로 이용해도 되는 건가? 이거 뭐냐고 어 발 아프지도 않으면서 목발을 왜 하고 있는 건데 나를 왜 속이는데 아 왜 속이는데 에이씨 진짜 사람도 죽인 건가? 아 아 아 아 아 아 경찰에 신고하든지 경찰에 신고하든지 경찰에 신고하든지 아 아 아 아 아 아